오늘 오전 6시쯤 여수시 화치동 세아 M&S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이산화학가스 5ppm 정도가 노출됐습니다.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1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인근 공장 작업자 2천여 명도 긴급 대피했습니다. 이산화학가스는 노출될 경우 안구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. 여수 소방은 공장의 배관이 막히며 가스가 역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누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